그리고 사고 김치 짜투리가 많이 나왔어 그 배축이 뭐라 그래 무기 무 있잖아 무 짜투리 어 그래서 이걸로 뭘 할까 하다가 김치 볶음밥을 한번 해보려고 근데 참고로 김치볶음밥을 한번도 안해봤어 어 지금 재료는 어 이거 이거랑 어 무채같은거 있잖아 그거랑 어 참치 어 천원짜리 사조 참치랑 어 마요네즈 그 다음에 김 그 다음에 만두 어 만두 이거 적어야 되는데 아 만두 렌즈에 돌려야 되는데 아씨 뭐 이렇게 해서 해보는거지 뭐 아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번도 안해봤어 근데 김치를 먼저 넣는거는 어 그거까진 알아 근데 어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밥도 많이 먹었어 맛있게 되면은 저기 뭐야 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전자레지 돌려먹게 어 즙일거리는 소리가 난다 어 이정도에 두면 되겠지 아 만두가 이거 냉동만두라 만두를 뿌셔먹을건데 어 어서와요 다들 4주에 7만9천원 7만9천원 톤업 10억톤업 10억톤업 있다가 9시 9시 밥먹고 9시 하자 벌써 8시야 베스트 크레스퍼 베스트는 윙허고 크레스퍼는 스트라이커잖아 둘이 포지션이 다르잖아 포지션이 빵카팀 돼 빵카팀 됩니다 아까 오버워치 하느라고 오버워치 하느라고 밥을 못 먹었어요 오버워치에도 100점 올렸어 배틀그라운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스트라이커드 온다면 당연히 크레스퍼지 배그를 살려고 하니까 돈이 좀 아까워서 오버워치 괜히 두개 샀어 그때 오버워치 나중에 당첨자 나오면 아이디 내꺼 줘야겠다 어 어서와요 오늘 스코어는 안될 것 같네 내일 내일 해줘 내일 이제 참치 넣으면 되겠지 만두 이제 거의 다 먹었어 이제 만두 그거 다 먹고 다른 냉동만두가 또 있어 만두를 너무 큰 걸 사가지고 이제 밥 넣으면 이제 밥부터 넣는 거야? 밥부터 넣는 거야? 아 그럼 진작 얘기해 주지 똑같애 다 배 속에 들으면 똑같애 키판 몇시부터 그런 건 없어 내가 하고 싶을 때 10억에서 1원 또 안돼 1원 또 안돼 15토노부터 9시 합니다 참가자 중에 한 명 열이 없는데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게요 김치가 좀 적은데 차돌이 좋아 차돌이 이번에 해자야 해자 이번 패치되고 차돌이 좋아졌어 아 나도 이거 김치볶음밥을 오늘 처음 하는 거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김치 국물을 넣으면 듣는 거야? 아 그래요? 아 이 이 나이 먹도록 이것도 안 해보고 아 라면 끓여먹어도 맛있겠네 아 라면 끓여먹어도 맛있겠네 아 숙방 재밌어? 어 고마워 재밌다고 해줘서 평일에 토너먼트 하면은 후원 그게 없잖아 니가 상품 해줄래? 토요라라는 이유가 제일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토요라라는 거야 야 이 정도면 된 거 같지 않냐? 어 달라붙는다 달라붙어 달라붙는다 야 맛있다 야 맛있다 맛있어 어떻게 맛있어 야 나 이제 어 나 이리 어 나 맛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다 마요네즈가 또 씨네 이게 뭐 하는 소리 되겠지 야 이거 젓는 것도 팔이 엄청 아프네 참치 기름 다 넣었어 야 이거 겁나 맛있겠는데 이거 아 그럴듯한데 아주 그럴듯해 다음에 한번 더 해 먹어야겠다 이거 맛이 맛있어 여기다 김가루 넣을까 말까 김가루 여기다 어 잘 됐네 어서와요 어 잘 됐어 잘 됐어 아 맛있어 김은 그냥 따로 받자 아 한번 보여줄게 아 진짜 맛있네 아 진짜 맛있네 진짜 볶음밥이 쉽기는 쉽구나 아 아 안 믿기 안 믿는 안 믿는 수 있지만 진짜 처음 해봐 어 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어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친구방에 놀러가면은 걔는 맨날 이거 맨먹더라고 여기다 그 때 라면 먹고 맨날 이랬지 아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카페 이름 그럼 이름 바꿔서 토너먼트 오늘 이따가 아홉지 할께요 어 어서와요 구단같이 빵 쪽 참가돼요 빵카 사용 가능해요 빵카 사용 가능 빵카 사용 가능 아 맛있다 내가 했지만 맛있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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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 어서와 흠 흠 흠 마요네즈를 조금 더 얇을걸 그랬나 흠 흠 흠 어 어서와요 흠 흠 토요일은 오버 워트 여기 어 어서오세요 흠 홈페이지에 뭘올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공지 공지는 밥먹고나서 올릴게 밥먹고나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빵카 되고 오늘은 스쿼트 신청 안되고 흠 흠 오늘 오고프로만 타온날자 흠 흠 흠 흠 흠 웨 się 진짜 맛있다 흠 오 남두성 유튜브 댓글이 안보여 흠 유튜브 댓글 안보입니다 луання 흠 ై 한 일주일 안 왔어 그냥, 일주일 아 배너 아직 못봤어 미안하다 배너 오늘 방송 끝나고 올게 못봤어 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여리영 나이는 비밀 크라우치 케인? 글쎄 나는 케인이 난 것 같은데 패딩만 따지면 크라우치가 낫겠지? 오늘 병은 왜 왔어요? 아 진짜 맛있네 김치 양이 엄청 많은데 요거까지 먹어야겠다 30억이면 뭐 대량은 가면 엘피스켓? 아 김치 볶음밥인데 김치랑 같이 먹는 아 김치 볶음밥인데 김치랑 같이 먹는 24억 축하면 그냥 쓰면 돼줘야 3천만원 해정 자랑은 내가 좀 더 먹어서 황소놈 황소놈은 짱이지 나이는 비밀 나이는 비밀 황소놈은 요즘 얼마지? 황소놈은 진짜 나 쓰고 있는게 좋은데 황소 아 거기에 보관해 보관해 오늘은 투명한트 나도 참가할 때 고민 중이야 오랜만에 황소 아 로또 업데이트는 멀었잖아 5백으로 아마추어 푸페 축하합니다 우민이 아우 축하해 근데 이상하게 왜 볶음밥 먹으면 밥을 많이 먹게 되지? 그냥 밥 먹으면 밥을 많이 안 먹는데 나는 볶음밥만 먹으면 이상하게 밥이 막 쏙쏙 들어가 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다 아 역시 볶음밥이 진짜 쉬운 것 같애 여름은 낮에 회사하고 저녁에 방송하는거야 아아 회사를 왜 간도 아 참고로 여기 가 사무실임이다 아 걸렸다 아우 아니면 아 걸렸어 걸렸어 아 여기 사무실이야 요리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직접 한 거예요 여기 밥 엄청 많이 떴는데 몇 바지만 먹자 아 배불러 내가 다 먹겠다 이러다가 아 배불러 그만 그만 자꾸 손이 가지 자꾸 손이 가 이제 디저트 먹읍시다 디저트 갖고 올게 아 킬러 어서오고 밤바 영입 축하드립니다 아 배불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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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이스크림 사면 맛있는 것만 들어있는데 맛없는 게 딱 하나 있어 흠 흠 흠 흠 흠 찾아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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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빅이야 비비빅 여기 웃긴게 그 요맘때 2개 어 쿠앤크 2개 캔디바 2개 메로나 2개 비비빅 2개 이렇게 해서 10개에 5천원에서 파는 이마트인데 상당히 괜찮아 근데 오늘 출근해서 여기 와서 여기 사무실에 출근해서 비비빅을 하나 먹었는데 아 먹을게 없는거야 이거 마지막 어이구 어이 깜짝이야 아 다행히 망가진거 없다 그래서 비비빅을 하나 먹었는데 어 비비빅이 옛날 비비빅하고 맛이 바뀌었더라 옛날 비비빅은 되게 까칠까칠했는데 어 괜찮아요 고마워요 됐다 맛있더라고 비비빅 좀 변했어 부드럽게 어째서 설마 이게 맛이 없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맛있어진건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비비빅 원래 맛이 없었는데 맛있더라고 옛날보다 부드러워 졌어 격려 으음 맛 괜찮네 아 크로스존 이거 펠레 있잖아 펠레 오늘은 스쿼드 안내고 토담한테도 아웃시부터 이번에 비비를 싫어했어 그리고 직수 좋네 하즈 크루스 좋지 요거 먹으면 이게 내일부터는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맛있는 아이스크림 왜냐면 아까 그거 봉지 3개 샀거든 30개 남은 시간 동안 그냥 뭐 2개 보강할까 생각도 해볼게 여리 형 대비 1당 확인해가지고 어제 안 했잖아 앞으로 10억 터널 10억 터널 아 이거 뒷정리가 귀찮네 아 유병수스 윙어가 없어? 용병 써야지 어 어서와 다들 나 이게 뒷정리하러 갈건데 뒷정리할 동안 뭐 틀어줄까? 그냥 화면 켜놓을까? 아니면 뭐 틀어줄까? 시야전이 많이 떨어지면 그때 5억 등록도 합시다 공주 OST가 뭔데? 1,2리터죠? 그냥 화면 틀어놔? 그냥 틀어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자 지금 43명 있는데 그냥 화면 틀어놓을게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럼 나가서 설거지하고 올게요 아 설거지는 안내고 오늘은 뒷정리만 갖다 놔 볼게 내일 몰아서 설거지해야지 아 맛있다 이거 근데 어 틴 맞춰서 참고해도 되고 나중에 집에가서 여자친구 한번 만들어줘야지 할 줄 아는 요리가 내가 할 줄 아는 요리가 계란후라이랑 라면 밖에 없었는데 어 오늘 하나 더 생겼네 아 그냥 오늘은 안 틀게 그냥 오늘은 안 틀게 영상 안 틀고 한 5분 걸릴거에요 5분만 참아 아 5분 뭐 뭐 되는것도 아닌거 그치? 5분동안 심심하면 추천과 즐길찾게 업조를 눌러봐 지금 추천은 아무도 안 눌렀다 야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자 갔다올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가 요즘 개삭인데 개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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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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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